럼블 같은 경우에는 도란방패 가지 않나요? 블라디미르 상대 도란방패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그래요? 오케이 1레벨 때 저 같은 경우에는 2를 좀 올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저는 2를 올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제가 너무 기대는 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Q? 오케이 Q 제가 제가 미드에 있을게요 리얼 레알 리밍 감사합니다 W 섬마의 열관리 55에서 7호가 가장 좋대요 강남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의지하나요? 좀 게임이 말릴 때는 여러분께 의지하고 그래요 여러분도 공부 잘 안되고 성격 잘 안나오면 재방송 들어와서 저한테 괜히 막 의지하려고 채팅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거지 잘 감사하는게 멈출수록 멈출수록 멈추지도 않는다 헤메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왜 블라디밀인데 런블를 했나요? 목이 불에 태어봤어요 잘 차거든요 강남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조심 시스템 정비 충전 완료 어 뭐야 갱풀이야? 갱풀이네? 그러면 도란 괜히 갔는데? 신발 갈걸 그냥 어 뭐야 데미지가 왜이래 데미지가 잘 안나오는 매력때문에 런블를 하는건가? 아아 누적이 되네 누적이 돼 오케이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구나 런블리 해물린 해물린 내 소원이야 내 곤충처럼 용맹하게 런블리 오케이 얘는 CS를 좀 신경을 써야돼요 워낙 이제 좀 CS 먹기가 난감한 트립이라서 열가지를 좀 사겠습니다 어차피 라인을 미는 캐릭이기 때문에 미는게 확실하게 밀어야돼 자 이제 E까지 배웠기 때문에 열관리가 조금 더 뚫어졌어요 빠지죠 라인 못 먹기 계속 방해합시다 피 나는거 봐 피 나는거 봐 미니언한테 맞아서 여행 이거 좀 스마트 키 써야겠다 이거 두번쓰는거라서 반응속도가 좀 중요하겠네 자 좋아 아 못 맞겠다 저거 괜히 한 대 맞겠다 괜히 한 대 맞았네 오 그 정도로 만족하고 가 임마 아 만족한다 오케이 자 상대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제시해 줬습니다 전멸이죠 저 살았습니다 아이템은 살게요 집에 가서 아이템은 증폭의 고서 하나 그 다음에 순간이동이 있죠 제가 이럴 때 쓰려고 여러분들은 뭐 겸트팩궁처럼 사용해요 로밍 갈 때 사용하겠지만 전 이럴려고 사용했거든요 Q선마죠 Q선마 E선마 A선마 A선마 W선마 라고 한건 거짓말이지 1선마지 Q선마 저 sta 좋아, 잘 됐는데? 집에 가 임마 집에 가라고 이제 호되게 당했으면 집에 가 다시 돌아가자 열 좀 떨어지면 그때 다시 화염방사기 오케이 갱프리 지금 많아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집에 안 가는 거 보니까 와드 해야 될 거 같아 뭔가 느낌이 아까 자르반이 전멸도 뽑았고 지금 딱 타보면 괜찮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정글 내도 탑 올 거 같거든요 탑을 내가 역시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질 질 질 하세요 이거 아우 잊겠습니다 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잊겠습니다 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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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좀 떨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쓸 때 거기 쓸 때 빠지면 여기서 여기서 뒤로 빠지면서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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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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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아 저놈들 저거 몇 번이고 일어나 줄 테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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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들 하아 이 녀석 둘 다 잡고 싶은데 다르반은 갱 갔다 갱프리 됐어 일단 뜨자 이거봐 안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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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보시지 한번 와보시지 와보시지 오케이 넌 죽었다 오오 안갔어 안갔어 집에 안갔어 이게 무슨일이야 집에 안갔어 집에 가자 이제 내가 집에 가자 아 궁을 잘 썼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그쵸 이거 얼마야 1,50원 가면부터 가는거 맞죠 가면 가야 라인전이 세잖아요 그쵸 시스템 정비 충전 완료 불약 두개랑 하나 더 사자 어차피 와드 못사니까 불약 세개 가야겠다 형 텔스 샌 틀어 없어 가면부터 가면부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 잘 들으니까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말 잘 들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선전포고니 감사합니다 말 잘 들으니까 좋아요 진짜 사람 말 잘 듣는거 좋네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불타는 태민 있을테니까 추천 한번씩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기분 좋아질걸요 말 잘 들으니까 진짜 좋구나 내가 이번에 경험해보고 느끼는데 진짜 좋다 말 잘 들으니까 나도 기뻐 아 이거 안먹어져 고장 났나봐 수리하러 가야겠다 집으로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이거 하나 먹고 이것도 하나 먹고 자 제가 먹는게 아니고 미니언이 먹는다는 말을 대신해주는겁니다 미니언은 말을 못하니까 착하죠 이 방 다 히트시켜주고 집으로 CS가 갱플도 44기에요 좋아 이걸 써서라도 먹어야겠다 좀 열 열을 다시 모으는 한이 있더라도 CS가 좀 중요할 것 같아 오케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근데 이 친구들은 블라딘인데 갱을 왔네 블라딘인데 갱을 왔어 3명이 왔구나 나 감 추가샘 추가샘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갔네 갔어 아아아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얼마야 650원 돈이 안되네 조심하세요 럼블이랑 말파 왜케 심각함 나 잘하는데 골드 맞나 헤헤헤헤헤 그런식으로 우리를 자극해서 와아아아 갱갈라고 저런거야 와아아아 블라디미르 갱갈라고 주의 산만하게 하려고 딱 잡기에 능한 사기꾼 스타일 어? 공명정대하고 순수한 사람한테는 절대 사기 못치지 아 사기꾼 스타일이야 그 다음엔 뭐 올려요? E? E가 딜기니까 딱히 일베요 아하 아하 강태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일베 언급도 하지 마세요 일베 제가 발언하시는 분의 자체 알아서 같이 할테니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어그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의도는 안그러겠지만 채팅창에 선진 문안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일베을 왜한 개시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게 어그로가 된다니까 그리고 빈도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괜히 언급을 해서 더 이렇게 채팅창에 관련 단어들이 나오게 하는 거 어그로가 있어서 아예 그냥 발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받아올도 드리겠습니다 조심 바딩 하나 고개를 들어 정확한 일을 바라봐 해물염 끝나고 재접하세요 아 왜? 채팅창 버그 고쳐졌어요? 재접하면 이제 고쳐진 걸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한창 기호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같이 파밍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CS가 진짜 먹기가 좀 난해하다 이 캐릭터가 빠세! 아아! 아아! 팔이 짧아 이게 왼손으로 때리면 되는데 왼손이 긴데 오른손으로 자꾸 CS를 먹어 오른손이 조금 짧거든 답답하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 아 또 왔어 또 왔어 아우 세상에 진짜 나쁜 자식들이야 아유 정말 많이 온다 와드 하나 견디자 견뎌 견뎌 견디고 견뎌서 나중에 복수하자 빡빡이 철군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 돌려주자고 알았지? 견디자 견뎌 요게 누구야? 마스터희야? 자연스러워 왠지 마스터희는 저렇게 죽어도 화내지 않게 돼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뭔가 익숙하거든 아무 말 다 나잖아 사람들이 좋았어 집에 가자 엔진 이중 두 번이나 써요 그거 일부러 두 번도 안 쓰는 거예요 한 번만 쓰면 다음에 쓸 게 남았는데 두 번 다 쓰면 그 다음에 쓸 게 없잖아요 그건 너무하잖아 지방을 바라면 충분해 아 그리고 이 강철 갑옷 정도? 아 그리고 이 강철 갑옷 정도? 우와 이제야 좀 잘 먹어지네 좀 이 중력템들 많이 가니까 잘 먹어지네 이제 화요일 세네 지금부터가 사실 럼블 타임인가 보다 와딩 하나 하고 자 여기다가 와딩 아까부터 일로 오더라고요 여기다 와딩 하나 하고 여기다가도 여태까지 일로 왔기 때문에 일로 올 수도 있거든 그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제가 지금까지 두 번 밖에 안 죽은 거는 안전함을 계속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 밖에 안 죽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다음에 갑시다 가서 죽입니다 피 쓰고 점화 들을 걸 그랬다 점화 진짜 점화 들었으면 잡았을 텐데 좀 아깝다 가지 말자 라인 점프 땡기자 오케이 이런데 딱 보면서 순간이동 쓸쓴게 하고 형은 럼블 왜 이렇게 못해요? 그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 제가 이제 저랑 좀 같이 듀오했거나 좀 아는 BJ 방송을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BJ 중에 럼블 제일 잘하는 분이 풍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령이 원조답니다 풍령보다는 무조건 잘할 수가 없어 어떻게 원조보다 잘해 그니까 이제 풍령보다 못하게 되니까 이 점수제에서 이제 잘 못하는 거야 럼블을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오케이 오 굿 집에 갈게 굿 어? 야 이거 리안드리부터 가야겠다 리안드리 가라고 오케이 큰일났다 빨리 집에 갈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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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고 집에 집에 좋아 형 불가지고 장난하면 오줌쌌요 지금 여기서 쌓이겠다 됐어 가자 군형님 감사합니다 군형님 감사합니다 리얼 레아리님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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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다님 감사합니다 라다님 감사합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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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2레벨이다 죽었다 이제 갱 와봐 왜 템을 안산 리안드리부터 가려고 리안드리 리안드리 근데 갱 온 숫자보다는 확실하게 잘 보셨어 많이 안 죽었어 제 데스트를 보고 상당히 놀랬어요 오케이 완전히 악취했죠 가라 죽어라 인마 궁티하고 오케이 안녕 드디어 통했구만 하하하 너 먹어 난 집에 갈게 자르만 오기 전에 신현성이 말이야 아완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한타가 좀 이 한타 전에 라인전이 진짜 중요한 게요 라인전 하면서 라인전을 하면서 내가 궁 쓰는 법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련해지고 있다고요 충전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타 할 때쯤 되면 여러분이 궁 까는 거 하나만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실력이라기보다 궁 까는 거는 물론 실력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같은 거거든 컨트롤과는 막 피지컬 이런 부분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궁은 제가 프로만큼 깔 수 있다 이거죠 프로만큼 깔 수 있다 이거죠 궁은 오 발견 텔 텔이 있어 텔 간다 오케이 프아야야야야야 그렇지 콩콩콩 아아 아깝다 공만 있었으면 공이 진짜 중요하구나 런블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이 바람이 느껴지나? 지금부터 피바람이 불 것이야 너무 재밌다 마법사의 신발? 마법사의 신발? 마법사의 신발? 헤르메스? 헤르메스! 마법사의 신발! 헤르메스? 헤르메스? 오케이 헤르메스 헤르메스 마법사의 신발? 헤르메스 다들 마가신이라는 거 하는 거 보니까 헤르메스야 내가 알아 여러분들 나 잘되라고 거짓말 치는 거 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형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실력이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합니다 다 알아 날 위해 거짓말하는 거지? 선의의 거짓말? 간다 헤르메스 헤르메스 헤르메스야 말 안 들어요 왜? 이제는 나 혼자 하겠데 이리와 너는 죽었어 아 괜히 CS만 날렸다 그 정도로 강하진 않은데 그치? 그 정도로 강하진 않은데 자식아 너 이거 한 대 맞으면 한 방 한 방이 엄청 아플 것이다 오케이 다시 한 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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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내 뭘 줄 알아 나 맵링 잘하거든 아 환영 탑 방문 오케이 괜찮은 척 뭔가 이렇게 쿨한 척 이래야 안 온다고? 얘는 안 말리겠구나 내가 계속 가도 이래야 안 온다고 잡겠는데 이거? tribes Oy quasi 따라오지 마 오케이 substitution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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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가 가 가 궁 다 맞았어 오케이 뒤에서 화방 서줄게 딜러 딜 어우 그거는 좀 4명 다 존냐 간줄 아 그건 좀 아 그거는 그거는 집으로 집으로 이 코를 저때 써야죠 내가 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나 급하니까 썼지 이번에 한타 하는 거 보니까 다 같이 허접이라 시너지 기대할 만하다 한타 해보자 오 안다 안다 아 이럴때 진짜 열받아 니가 이거 봐 그때 고치였으면 다 왔다고 좋아 좋아 근데 CS 많이 먹었네 생각보다 이거 밀자 빠지자 빠지자 오케이 다시 한번 밀어보자 어차피 저 늦었어 이거 밀어 그냥 저 늦었으니까 이거 그냥 밀어 도망가자 도망가야 돼 도망가고 여기서 집에 간 뒤에 여기서 민병대를 사서 민병대를 산 뒤 물약 두 개를 더 사고 여기서 대기 순간이정으로 toch 도망가는 도망가 Against 우 Asia 꽥 빅 진짜 이제 아이 깜깜 얘가 아이템이 한참좋아요 얘가 피해도 잘먹고 킬도많이 먹어서 처음에 열관리하고 갔으면 이겼다 전 이제 bj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저는 bj이기 때문에 열관리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방송보시는디 편안하고 방관리에 조금 더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점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두개 다 관리하려다 보면 둘 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도 확실히 관리해야죠 좋아 가자 가자 영웅은 죽지 않아 전설로 다시 태어날 뿐 정비맛 좀 봐라 난 모두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어 토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빙! 화이팅! 화이팅! 좋아 좋아 오? 지린다 지린다 죽어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굿! 이게 롤블드 아니겠습니까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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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메스 갔기 때문에 다음 템은 딜셉이 좋냐 조심해 가드야 조심해 내가 그때 좀 있다가 나 10초 남았어 좀만 버텨 나 이 글로 가면 죽어 기다려 얘도 노리고 있다 기다려 역광광 하자 간다 오케이 하얀 방사 하얀 방사 하얀 방사 하얀 방사 minha 굿 휙か Marriage 하얀 방사 홈 하얀 방사 Palace 불도 좋냐가 돼? 화방은 그대로 유지가 돼? 화방은 끝날 때 유지가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래? 좋아 가자 가자 마간신사라고요 마간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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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신발 하나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 딜 봐 세상에 그거 안 써도 되겠다 야아 빠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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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끗 차이 여러분 다들 두 손 모아서 매우 아까워하고 있죠 정말 아쉽게 못 맞췄네? 그쵸? 마타! 마타는 내가! 오케이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야 저거 따라오잖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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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테론 집에 다녀옴 싸우고 있으셈 오케이 내가 갱플 청장 지연시켰음 아 뭐 없나? 와드 찾다가 세월 다 지나겠네 아 이거 뭐야 지금 웃지 말자 그런데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텔포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다른 걸 좀 못하는 것 같아 텔포를 안된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아져야지 못한다고 맨날 안할거야? 그럴 수 없지 언젠가는 해야될 일이야 저 프로듀사 봅니다 이번판하고 죄송할거에요 이번판하고 방종 제가 지금 말해도 죄송해요 어 좋아좋아 이번판하고 방종입니다 왜냐? 프로듀사 봐야되니까 그니까 나는 조금 더 프로듀사를 봐야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꼭 봐야돼 왜냐면 외모는 나랑 김치랑 똑같거든 나는 연애를 못하고 괜한 하고 있잖아 그거 보면 내가 연애하는 기분 그런 느낌이라서 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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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봐야돼 봐야돼